여기 심각한 기관지병으로 죽음을 앞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였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친구였던 한국인 친구를 만난 뒤 생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가까스로 온 한국에서 그녀는 호흡이 안 돼서 쓰러져 버렸고, 장의사 복장을 한 남자가 죽음을 앞둔 그녀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델라웨어 출신의 엠마라고 합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에게 버려져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다소 차가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심한 천식까지 앓고 있었는데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던 할머니께서는 제 병에 딱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천식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죠. 결국 치료비 때문에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병원비뿐만 아니라 약값도 엄청나게 비싸서 저는 번 돈 거의 전부를 천식약과 벤토린을 구매하는데 써야 했는데요. 학교를 안 다녀서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으며 돈도 없는 제 인생은 그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만난 게 바로 한국인 친구 지수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천식 증세가 도지고 말았는데요. 멍청한 저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음에도 늘 벤토린 챙기는 걸 까먹곤 했기에 아무도 없는 텅빈 거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저는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지수라는 이름의 제 또래의 동양인 여자 한 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알고 보니 지수는 저희 집 앞에 이사 온 한국인으로 창밖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제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제가 평소에 드나들던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죠.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 줄 수가 있을까요? 비관적이었던 저였지만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버림받는 것과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저로선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날을 계기로 저와 지수는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지수는 어머니의 미국 출장 때문에 잠시 미국에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었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약사 일을 하고 있기에 제게 올바른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약간의 의아함도 들었는데요. 사실 미국으로 조기 유학으로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고 대부분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곤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수는 잠시 동안만 있다가 돌아가는 걸까요? 제가 지수에게 물어보자 지수는 꽤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족끼리의 유대감은 엄청나거든. 아빠는 자신은 괜찮으니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오라고 하셨는데 혼자 있을 아빠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지. 가족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실 미국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서 가끔은 가족끼리조차 남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돈 문제로 가족 간의 비극이 일어난 사건들이 즐비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끈끈한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문화가 멋지다고 칭찬하니 지수는 한국은 그게 너무 과해서 오히려 탈이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우리 아빠는 꽤나 능력 좋은 약사신데도 점점 소멸해가서 인프라가 고갈된 자신의 고향 어르신들을 돌봐야 한다며 일부러 지방으로 내려가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셔.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 그러나 그렇게 불만투로 얘기하던 지수의 표정은 자신의 아버지와 한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마 한국인들은 정말로 정많고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유일한 친구였던 지수와 저는 정말 둘도 없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와 지수는 서로의 언어를 교환하기도 했고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네 어머니 또한 저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요. 그녀는 제 친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한 가족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셨고 사랑과 애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늘 부실한 식사를 제공해 주시던 할머니와는 달리 지수의 어머니께서는 한국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밥 굶고 다니는 건 절대로 못 참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녀는 제가 놀러 갈 때마다 늘 맛있고 풍족한 한식 요리를 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지순에서 몇 번이고 밥을 얻어 먹어도 지수 어머니는 늘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미국 문화와는 정반대였기에 저는 마음이 여유로운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호의를 받다 보니 차갑고 비관적이었던 제 성격도 점점 따뜻하게 변해감을 느꼈네요. 그러나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바로 지수 어머니의 파견이 갑자기 종료되어 지수가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지수는 한국 학교의 정규학기 수업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별을 준비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수는 제 목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는 목걸이를 걸어준 채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고 말았죠. 지수가 떠난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내리막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가끔 천식 발작으로 길거리에 쓰러져도 미국인들은 저를 보고도 그냥 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 병원을 통 못 가서인지 천식은 계속 심해져만 갔죠. 심지어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를 싫어하시던 할머니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유대감이 끊기니 저는 뭔가 삶의 이유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싼 약값도 그렇고 더 이상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제 유일한 친구인 지수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만 삶을 마무리하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것을요. 저는 지수의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거든요. 그녀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에 꼭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의 전주라는 곳이 제게 딱 맞는 여행지일 것 같았는데 지수 어머니께서 해주신 비빔밥이 그렇게나 맛있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주 하나만 보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스를 타고 도착한 전주는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으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본 전주의 모습도 그만의 매력은 있었으나 그래도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저는 몹시 당황했죠. 그래서 알파벳을 정확히 확인했을 때 저는 전주가 아닌 진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배웠던 제 한글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그렇게 알파벳을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한 채 한글만 보고 진주로 오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의 진주는 벚꽃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펴 있었고 진주도 굉장히 매력있는 도시였기에 저는 진주를 조금 둘러보다 전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멋진 풍경들을 감상하던 그때 제게 천식 증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가방을 뒤져서 벤토린을 찾아봤지만 바보 같은 저는 그렇게 숱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또다시 벤토린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멎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지수가 저를 살려줬던 것과 같은 기적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영어가 가능할 만한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버티다 못해 결국 쓰러져 버렸고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자 운구차 같은 큰 차량에서 장이사 옷처럼 보이는 검은 옷에 모자를 쓴 남자 한 명이 내리더니 제게 접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숨이 멎어가는 와중에도 미국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괴담들이 떠올랐고 한국의 지방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눈을 뜨게 되었고 놀랍게도 저는 차가운 관 속이 아니라 어떤 영안실 같은 곳에 누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곳이 영안실이 아닌 약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제 인기척을 들은 검은 옷의 남자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는데요. 그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덧붙이더군요. 혹시 지수를 아시나요? 제가 깜짝 놀라서 사실 그녀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고 말하자 그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바로 지수의 아빠예요. 당신이 차고 있는 목걸이는 제가 지수에게 준 목걸이죠. 지수가 미국에서 사귄 소중한 친구에게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인가 보군요.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그 검은 옷의 남자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한다던 지수의 아버지가 맞았고 그는 지방의 어르신들에게 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꾸준히 학회에 나가며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도 이번에도 서울로 학회를 갔다 오는 길이라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었고 죽음을 예상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 그를 장의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저는 그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장의사 같은 모자는 왜 쓰고 있었던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지수의 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약학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탈모 해결법에 대한 실마리는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수에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잔소리를 들을까 무서워서 외출할 때는 꼭 모자를 착용한다는 슬픈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구차 같은 큰 차 또한 진주에는 노인들이 많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봉사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렸고 지수 아버지께서는 주말이라 지수도 진주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있다는 집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지수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녀는 저를 그렇게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며 항상 제 생각만을 하며 살았다고 했죠. 저는 꿈에 그리던 그녀를 만났기에 이제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지수가 놀라울만한 제안을 하더군요. 엠마 한국이라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치료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행복하게는 살 수 있겠지. 여기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살자. 알고 보니 한국의 병원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고 제가 꾸준히 지불하던 약값도 이곳에서는 거의 10분이 1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복지라면 거의 북유럽 부럽지 않은 수준이었죠. 미국에서 저는 그동안 돈을 벌어도 저축할 세도 없이 약값으로만 전부 지출했고 병원은 비싸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병원 치료도 받고 약까지 구매하는데도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있다니 저는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장을 보러 갔다 온 지수의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시고는 그동안 딸 한 명을 잃은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오열을 하셨는데요. 이들은 저를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뭐하고 있냐고요. 지수네 가족은 가족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는 제게 기꺼이 가족이 되어주었고 저는 지수를 따라 평일에는 서울 주말에는 진주를 오가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 수준도 훌륭해서 최근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제천식은 심각한 수준이라 완치는 힘들 수는 있어도 적어도 발장만은 반드시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고도 병원비는 정말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이었죠. 한국에서 저는 일하면서 버는 돈을 족족 저축할 수 있었고 가난 때문에 미처 마치지 못한 중고등학교도 한국에서 한번 졸업해 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답니다. 한국은 도대체 저를 어디까지 놀라게 할 셈일까요? 미국에서 비관적이고 희망조차 없던 저는 한국에서는 따뜻한 마음가짐과 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전국뷕의 정보가 되었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